안녕 미라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영상 촬영할 거에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없어요 그냥 나와서 친구만 하는 거 근데 오늘 만날 사람이 오랜만에 볼 언니에요 지금 카페 와 있고요 아이스 초코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촬영하는 게 좀 부끄럽네요 알아둘까봐 지금 언니가 이미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만났지 우리? 3년 4년 된 거 같아 홍콩 여행 가가지고 내가 그냥 어쩌다가 홍콩에서 만났어요 홍콩에서 가이드 해줬고 아 맞다 영상 찍었어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영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민망한데요 난 너무 좋던데 아 진짜요?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봤어 오늘 그냥 언니를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영상도 같이 찍을 거예요 한국 뷰티 같은 거 찍을 건데 그 영상도 따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도 유튜버예요 근데 한국말이여가지고 한국어 할 줄 아는 분 많을걸요? 구독해주세요 남친이랑 같이 하는데 한국 커플의 데이트 기록? 좀 한국에서 데이트 할 만한 곳들?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영상이 많아요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그래도 하고 있어요? 아 어떡해 사진도 남친이야 다 다 다 남자친구 난리 났지? 응 보기 싫다 나 대만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어땠어 대만에? 너 혼자 왔어 몇 번째 갔다? 첫 번째 포브로즈 받았다고 해도 돼? 어 받았다고요? 포브로즈를 대만에서 남친한테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언니가 오래 결혼한대요 하나 둘 언니 지금 이 어플 쓰고 맛집 찾고 있어요 망고 플레이트라고 맛집 찾을 때 그냥 네이버에서 홍대맛집 이렇게 찾았거든요 네이버는 좀 믿을 수 없어? 나도 처음에 얘를 경계했다 이 어플을 나는 상암동을 잘 알잖아 근데 진짜 상암동에 진짜 맛있는 데가 사기권이야 근데 안 먹어 진짜? 아 이따 좀 보고 아니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걸 골라 아세르트라든지 나 그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산낙지 먹어 산낙지 먹었어 산낙지 먹었어 육회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있어 식감이 좀 별로야 생고기인 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컨셉 뭘로 아직 한국 여자가 자주 쓰는 즐겨 쓰는 화장품 한국 여자 파우치 들여다봅니다 와 짱이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아 너무 좋은데 아니야? 말 그대로잖아 파우치 가져왔으니까 나와서는 왜 생각 못했지? 아 짱이다 고마워 반응 좋았어 아 진심인데? 장비 도화 장비 도화 이거는 액션캠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거 꽂을 수 있고 예전에 봤을 때는 디카 하나 이렇게 들고 찍었던 말이야 그날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리 밀어 뭔가 취업과 이런 유튜브와 이런 진로의 길에서 지금은 그러면 완전 유튜브만 하고 네 너무 바빠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라 하니까 언니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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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입 정도 먹을 수 있어 아니 거기 가면 무한 리필이라고 아니야 가서 많이 먹어야지 그 골목 한번 가볼까? 네 찍고 유튜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달에 올릴 것 같아요 컨셉 있는 영상이라 이번 달에 그냥 일상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싶어요 cool 멋있어 근데 이거 두 번째 산 거야 맘촌에서 산 거는 대만에서 잃어버렸어 슬링 야시장 아 슬링 야시장에서? 그때 가방에 있었거든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나 몰랐어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그냥 없어졌나 봐 대만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참 잠을 보이다 너무 좋아 홍콩에서는 상상도 못할 날씨지 근데 너무 좋아 좋다고? 근데 근데 춥긴 추워 저는 홍콩이 너무 좋다고 아니 너무 습하잖아요 습해도 좋다고? 어 나는 오오 쉬하고 싶은 밤 이게 뭐야 아 여기 솔집 있겠지? 응 아니 이게 이거 며칠 전에 찾고 싶었어요 동남아 쪽에 뭐 말레이시아 태국에 뭐 야채 버금 같은 거 있잖아 어떤 엄청 짠 생선을 같이 먹는 거야 이 맛이야 아 그래? 이거 먹어 와 이거 사야겠다 지금 다 먹고 집에 가려고요 너무 추워서 언니가 이렇게 모자 쓰고 있고요 추운데 눈이 안 나서 너무 아쉽다 성공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 올 때마다 제일 보고 싶은 건 눈이에요 또 보자 조심해서 가 네 네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었고 오랜만에 언니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었고 한국어로 브이로그 찍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처음인가?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찍는 브이로그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한국어로 찍는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회를 찾아서 한국어로 영상을 더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네 네